얼마전에 그 알라스카 항공을 타고 가다가 비행 중에 비행기 문을 열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안심하세요 승객 여러분 비행기에 출구는 절대 비행 중에는 열리지 않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정신병원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을 열려고 하기 전에 중얼중얼 혼잣말로 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 수사 중이죠 월요일에 있었던 일인데 승객들이 알라스카 에어라인스 플라이트 132 앵커리즈에서 오레곤주 포틀랜드로 가는데 아주 무시무시함을 겪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비행 중에 있는 비행기의 문을 열려고 했거든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제압을 당하죠 덕테이프로 문을 감고 테러범인 줄 알고 승객들이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비행기 문이 열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을 겁니다 비행기 문들입니다 pressurized aircraft 압력이 꽉 찬 비행기에서의 비행기 문들은요 기본적으로 모든 항공사의 비행기가 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 are designed to be failsafe 결점이 없는 그러면서도 문 열기가 거의 불가능하도록 고안되어 있습니다 일단 비행기 바퀴가 이륙을 하게 되면은요 fail이 있을 수 없고 결함이 없고 실수가 없고 거의 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륙을 했을 경우에요 압력의 문제죠 비행기가 이륙을 하고 나서 몇 초 내에 cabin 객실은요 pressurized 압력으로 차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의미하는게 cabin 내에 있는 압력이 훨씬 더 바깥쪽 압력보다 커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opening up pressurized cabin door 그래서 압력이 늦는 객실의 문을 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의 fail size design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의 출구들은요 비행기의 출구들은요 문들은 구멍 부분보다 더 큽니다 실제 구멍보다 바깥에서 더 크게 감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문을 열기 위해서는 has to be moved in 그것을 안으로 옮겨 줘서 약간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밀쳐낸 다음에 오픈 열어야 되는데 인간 인간 아무리 큰 사람 아무리 강한 터미네이터 같은 사람 빼고는요 몇 명이 돼도 절대 exertum 행사하다 충분한 힘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문 핸들에다가요 cabin pressurization 을 이기고 문을 열 수 있는 문을 열기 위해서 pressurization 을 넘어서 문을 열기 위해 문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충분한 힘을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알라스카 항공 승객들이 아미노스 아주 불길한 hissing 쉑 하는 소리를 드는 겁니다 어떤 공기가 빠져나가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문의 봉인이 확실히 약간 열렸을 때요 문의 실이 조금 열렸을 때 공기가 빠져나가는 히싱 하는 불길한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위험성은 없죠 문이 열려질 가능성 오브가 동격이죠 그래서 비행기 문이 열려질 위험성은 없습니다 비행기는 디스는 하강을 하면서 착륙하기 위해 하강을 하면서 압력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착륙할 때까지도 완전히 depressurize 압력이 다 빠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이유에요 문이 비행기가 육지에 거의 근접해 있을 때 조차도 열릴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The wheels touch down 바퀴가 육지에 닿고 Depressurization이 완전히 이루어지면 비행기의 문은요 열려질 수가 있죠 수동 때 Being open 어떤 토론토 승객들이 초기 일을 월요일 아침 이때 일어난 사건 때 알았듯이 하나의 Sunwing aircraft 비행기가요 여기에 착륙을 했거든요 토론토에 있는 국제비행 공항이 펄슨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거든요 거기에서 한 사람이 뛰어 내리는 걸 봤거든요 비행기가 택싱 한다는 말은 택시 타고 가는게 아니고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 승객 게이트로부터 활주로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택싱한다고 해요 출구까지 택싱하는 동안에 한 사람이 뛰어 내린 걸 보긴 봤지만 그건 착륙했기 때문에 가능한거지 비행 중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는데 비행기 타 문이 열린다는 걸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비행기 타고